해장은 4개를 맡겨라! 영양 가득 황태로 속은 달래주고 입맛은 살려주는 이곳! 가성비 최고 타제에서 엄마 손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재방문의 사 200%입니다. 황태 먹고 나의 술 기운을 모두 진파를 보자. 몸이 개후합니다. 이게 해장국수지! 인생 맛집인다! 곤란한다! 까쁘기도 만나고 젓갈도 만남! 호기심과 만족을 둘 다 잡은 아람 구식점입니다. 오늘 이것을 경험하니 서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. 어휘와루가 레스토랑 없인 못 살아요. 오늘도 존맛이었습니다. relaxing meaning 최 이만의 해장국수지 전용 쫄쫄한 육질의 담백한 음식 생애 처음 접한 말고기가 성공적입니다 양 부족하지 않고 다양한 요리 고루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